안녕하세요. 어드니스 가족 여러분, 장동건입니다.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? 벌써 또 한 해가 흘러가고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작년 2012년이 제가 데뷔 20주년이 되었던 해인데요. 2013년 새해를 맞이하고 나니까 제 배우 인생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,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앞으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,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주신 우리 아드니스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. 또 저를 계속 지켜봐주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겨울 서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. 모두들 오늘 한 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